제 50장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윤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채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추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흙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제할 잔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애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너희가 하 물어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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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